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이슈가 너무 부각이 되니까 다른 중요한 과제들이 다 이렇게 수면하러 잠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일까 정말 한일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뭔가 하는 신용을 내지만 내심 그냥 파국으로 몰고 갈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시간이 가면서 두 번째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폼은 잡지만 그냥 파국 상태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끝나는 11월까지 미국의 요구대로 또 일본의 요구대로 지소미아 파괴를 원상대로 회복할 의향을 문재인 정부는 갖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 측에 커덕된 불만에도 불구하고 거저 그런 것이라 생각해서 묵살해버리고 말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완고함과 경직성 그리고 무대책성과 무대보수 등을 염두에 두면 미일 양국의 바람과 기대와 달리 완전히 딴 판에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일 양국의 현안 과제들입니다 일본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파괴 외에도 한일관계를 파구로 내몰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폭발점을 향해서 지금 서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 조치하는 일입니다 2018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일본 제철이 강제징용자 피해자에게 1억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제철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니까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일본 제철이 소유한 국내 주식 9억 7,300여만 상당을 강제 매각해달라고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매각 절차를 개시한 법원 행정처는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신문서를 일본 측에 보내게 됩니다 9월 22일이 90일이 경과하는 시점입니다 이날부터 법원은 신문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서 10월이나 11일 중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판사가 강제 매각 허각에 대한 판단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연내에 국내에 갖고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이 매각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한국 법원이 한국의 국내법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몰수해서 매각한다면 이걸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아주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양국 사이의 전쟁에 가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걸 뜻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국민과 자기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 기업들 자산을 상대방 국가가 법원 판결을 내렸어요 임의로 그렇게 매각 처리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 간 합의로 뭉개버릴 수 없다고 판결한 반면에 2018년 10월 무렵이죠 일본 대법원은 다른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일 양국의 국가 간 합의 1965년 한일협정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판결과 일본 대법원의 판결과 한국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 해석이 달랐던 겁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의 하나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건을 다루도록 요청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965년도 한일협정을 통해서 대일천국권 자금을 우리가 받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대일천국권 자금은 포괄적인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직용자 문제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직권층과 일부 국민들은 그때 받은 돈은 그때 받은 돈이고 개인 배상은 일본 기업이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이렇게 오이게 된 겁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은 국내법으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를 해석합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외교관계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행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우리가 간려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명분을 걸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일본 자산을 매각해서 한국의 강제징용자들이 가지는 그런 상황을 방치하거나 또 그냥 내버려 둘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수출기지로 신호탄이 오른 한일 간의 갈등은 그 조치로 인해서 더욱더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어쩌면 한일 간의 결별이 현재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직헌청의 바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속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일 간의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반일 감정이 비등해지고 결국 일본과 갈라 쓰는 그런 방향이 현재 직헌청이 갖고 있는 내심 바라는 바가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냐 그래도 그렇게 그가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와 같은 한일 간의 결별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한미 간의 이완이나 분리라든지 전련이라든지 결별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죠 한일 간의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로 절대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파괴소 봤듯이 그래서 역사가 현지와 미래의 큰 걸림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역사적 해석을 부여잡고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의 견고함 편협함 자기중심 무대책을 엿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역사에 사로잡혀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냥 우리 돈으로 해결하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가 결별 이후에 한일 간의 결별 이후에 또 한미 사이에 굉장히 큰 감격이 발생한 이후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할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자유드림님입니다 질문 내용은 조국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데 우리나라 안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여러가지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11월까지 다시 원상태로 돌릴 것인지 그로서 한일관계의 안보나 국방상에서의 협조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을지 이 문제가 있고 그저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임기 내에 완수하려고 하는데 전시작전권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보면서 결정될지 이 문제가 또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이제 한국의 전시작전권 해수와 맞물려서 유엔사 지위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견을 어떻게 좁혀서 수렴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함께 지금 걸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를 좀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또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안보 문제를 걱정하는 중요한 이유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던진 질문이나 아니면 댓글을 갖고 제가 매일 밤 하루에 한 개씩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 후원자 프로그램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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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